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예수 잘 믿어보려고 무던히 애를 써봤습니다 이제는 내가 옛생활 청산해야지 이제는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내 새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 더 안 돼요 내가 이제는 모든 사람을 품고 사랑해야지 그러면 더 시험거리가 생겨요 내가 이제 다시는 죄 짓지 않으리라 그랬는데 어처구니 없이 실족해 버려서 더 낙심하는 일이 생겨요 왜 예수님은 나를 더 붙들어주지 않으시나 내가 그렇게 바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주님은 역사를 안 해주시나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고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정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모든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넘어지도록 우리 주변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세 가지 뜻으로 부르셨어요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귀신이 정말 역사하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귀신이 역사하는지 알고 싶다면 전도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말 귀신이 역사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고 귀신이 역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귀신의 역사를 잘 경험해 보지 못해요 그는 영적으로 뒤집어 이야기하면 묶여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몇 년 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저 강원도 속초 쪽에 갔을 때 저에게 설교를 부탁해서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기도를 좀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너희들 중에 기도를 받고 싶은 아이들은 나오라고 했어요 많은 아이들이 기도를 받겠다고 나왔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다가 한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기도 손을 얹는데 뒤로 넘어졌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의 역사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한 4시간 가까이 저와 어른들 한 6명에서 그 조그만 여자아이 속에 역사하는 귀신을 어떻게 억제를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귀신이 드러나기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 속에 얼마나 무섭게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얼마나 무섭도록 악한 영이 역사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인 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대부분의 영적인 싸움은 거의 이겨요 영적 전쟁이구나 하는 것만 알아도 이것이 영적 전쟁이구나 하는 것만 알아도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상대한다는 말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모르니까 대부분 사람과 싸워요 마귀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거죠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니까 마귀가 원하는 건 우리가 서로 싸우고 사는 거예요 진짜 역사는 마귀가 한 건데 우리는 사람과 싸우네요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 싸우는 것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이걸 알면 사랑과 더 이상 싸우지 않아요 욕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욕도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마귀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참수합니다 욕을 뭐라고 참수하냐면 하나님이 잘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조금만 어려움을 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아니야 욕은 절대 그렇지 않아 아니에요 잘해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 대신에 욕의 생명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욕을 시험합니다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다 뺏어갔어요 모든 자녀 하루아침에 다 뺏어갔어요 욕 자신의 몸에도 악창이 생겨서 온몸이 병들어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욕은 하나님 앞에 원망 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욕의 아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욕의 아내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다가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당신이 그렇게 믿는다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럴 지경이었어요 욕이 아내가 그렇게 말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욕에게 상처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욕은 아내에게 아무 말 안 했어요 그거는 아내와 싸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왜 눈이 뜨여야 하느냐 하면 이게 사람과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주신 자도 요하시오 취하신 자도 요하시오니 요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래서 욕은 이겼어요 영적 전쟁에서 분별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생각지 않았던 시험들이 온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사람과의 관계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역사한다는 것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이것만 분별되어도 이겨요 왜? 마귀가 하자는 대로는 안 하게 되니까 마귀는 각본이 있어요 결국 마귀가 원하는 게 뭐지요? 그걸 아니까 마귀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기 위함이라 이 선다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 영적 전쟁을 왜 해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건데 여기 선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서게 돼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축복의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마음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된 권세를 얻었어요 그게 축복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걸 도무지 눈 뜨고 보질 못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그 축복의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귀신들린 현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기겁을 해요 정신병원에서도 고치지 못해요 귀신들린 사람을 보면 누구나 다 충격을 받아요 그런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귀신들린 현상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나는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얼마나 건강한지 여러분은 영적인 싸움에서 진짜 승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보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에 서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모든 죄가 사암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그 일을 위해 한 게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벽하게 그 일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자기가 죄 사암을 받았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을 거져 주셨어요 우리는 그저 아멘으로 받고 감사하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여전히 내 죄가 다 사암 받았다고 믿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일이죠? 그가 완전히 영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 서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쓰러져 있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놀라웠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고린도 오서 4장 4절 말씀해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해요 마귀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일은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완전히 이 세상 신이 그로 하여금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영적으로 전도해 보면 이런 사람 많이 만납니다 그는 겉으로 귀신 들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는 완전히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나는 안 죽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그렇게 분명히 믿고 있나요? 나는 안 죽은 것 같아 나는 아직 안 죽었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이 뭔지를 모르겠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어요 그건 성경이 말해 주었어요 그건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이에요 우리는 아멘하고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안 믿어진다잖아요 전혀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그냥 거져 주셔도 믿고 누리지 못하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에 영광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사는 바로 그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게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이 계신 걸 잘 모르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분도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자리에서 내가 벌써 무너져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에 내가 굳게 서 있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구절절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얼마나 섬뜩한 일인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아낌없이 엄청난 사랑을 쏟아 부어주셔도 나는 전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도 않는다 그러고 이해도 안 된다 그러고 믿어지지도 않는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과를 보고 이제는 영적인 역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도 그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기도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주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게 됐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려 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성전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졌어요 그 말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찾아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된대요 섬뜩하지요? 하나님은 다 열어주셨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셨는데 자녀가 아버지에게 가서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제 완전히 다 바뀌어 버렸는데 왜 기도가 안 되죠? 이제는 아셔야죠 이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묶여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차라리 귀신 들린 현상이 나타난다면 심각하게 생각이라도 하죠 귀신 들렸으니 좀 이 귀신 들린 데서 나를 고쳐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귀신 들렸나 봐요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겠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러나 난 멀쩡한데 뭐 난 멀쩡한데 목사님 식사는 하실까요? 기도 받는 건 뭐 별 관심이 없어요 난 멀쩡하니까 그런데도 기도는 안 된대요 믿어지지는 않는데 이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리에 서지 못해서 무너지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다 했지만 정작 누리지 못하면 무슨 상관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한다는 거죠 마귀가 우리에게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여러분이 여러분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서로 싸움이 생기면 그러면 반드시 마귀가 안 되는 사람을 끌어안아야 해요 도무지 미워 견딜 수 없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해요 마귀와 반대로 가야 해요 그러면 놀라우게 갑자기 눈이 열려요 시험하는 영이 떠나고 나면 우리가 왜 전에 그렇게 서로 불편했는지 서로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이 마귀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예요 그래서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의 눈을 어둡게 만들면서 하는 일이 은밀한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본다고 그래서 그렇게 부끄러운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지요 그게 완전히 속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을 열어주는데 히브리스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고 했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분명히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돼요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면 은밀한 죄는 끝나요 은밀한 죄 짓기 안 짓기가 어렵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마귀에게 속아서 사람 안 보면 혼자인 줄 아니까 그렇게 짓는 거죠 정말 창피한 일이에요 이제 진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혼자인 줄 알고 지었던 죄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욕심도 완전히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이번 코스타에서 어떤 청년이 상담을 요청을 해왔어요 그 청년과 신앙 상담을 해주면서 항상 마음에 계신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라 그렇게 권해 주었는데 그 청년이 갑자기 목사님 질문을 제가 그럼 하나 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는 목사님은 상당히 성공한 목사님이세요 상당히 큰 교회에 다닌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지금 그 교회를 사임하고 저 시골에 교인도 두세 명밖에 없는 그런 교회에 가라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목사님은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갈 수 있지 나는 기뻐서 가겠다 에이 목사님 괜히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내가 한번 너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자 너 이 코스타가 얼마나 많은 재정이 드느냐 알지? 예, 압니다 너 이 많은 코스타 재정을 담당하는 회계를 만약에 너에게 맡기면 너 기쁘겠냐? 부담스럽겠냐?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지, 너 좋아하면 그것도 수상한 일이잖아 그리고 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회계 책임을 다 벗어버리게 될 때 그때 너 싫겠냐? 홀가분하겠냐? 너무 홀가분할 것 같아요 내가 그렇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욕심으로 보는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욕심 부리게 되는 그 눈이 미혹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어요 문제는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대략 들어보니까 뭐 이길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냥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무섭게 넘어뜨리는지 마귀의 시험 이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만 이겼어요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어요 가른류다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귀에게 시험당해서 헌금하고도 그 자리에서 죽어 나갔어요 다윗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게 만들어버렸어요 마귀가 시험할 때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도무지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없는 건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시험을 이겨야 되겠다고 몸부림치고 싸우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안 되는 일이니까 시험은 이겨야 된다고 해서 이겨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 이겨져야 진짜 이긴 거예요 이겨지는 거예요 시험은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면 그래서 사도바울이 권한 겁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성경에 나오는 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예수님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속주의의 교리를 믿는 걸 예수 믿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음의 모든 죄가 산 바다 떼더라 속주의의 교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예수를 믿는 분들은 시험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니까 속주의의 교리를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인격이신 그분을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믿는다고 그러면 제 인격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게 진짜여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면 이제는 마귀와의 싸움은 여러분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싸움도 안 돼요 이미 마귀는 꼬꾸라진 존재예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시험이 이겨지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 자신이 있기만 하면 그게 정답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힘드십니까? 믿음으로 바로 살기가 어렵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시험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빨리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이겼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든 죄의 사암 받았다는 확신 위에 서 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믿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어떻게 조금 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굳게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축복의 자리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해주세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할 수 없이 엄청난 축복을 그냥 여러분은 그냥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마귀가 건드리지도 못해요 요한 1서 5장 18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하니 하나님께로 오신 자가 나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감사합니다